제가 오늘은 무시동 히터를 설치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시동 히터를 보시면 전원 연결은 전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파워뱅크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구요 어떤 분들이 시거잭으로 전원을 사용하면 안되냐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구요 무시동 히터는 초기 구동 1분 정도는 12A 초기 구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당 3.5A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시동이 걸리고 1분 후에는 이제 시거잭에 꼽아도 사용이 상관이 없겠지만 초기 구동 시에는 시거잭을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거잭은 보통 12A 하면 한 144W 정도가 되죠 전류가 높아서 뭐 한두 번은 걸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시거잭이 높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거잭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구요 자 두번째 여기 이 에어 히터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이 히터를 켜보면 두가지 타입이 있어요 온도 설정하는게 첫번째 1단부터 10단까지 설정 그리고 두번째는 온도 설정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온도 설정을 할 때 여기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있는 위치에 온도를 인식하고 무시동 히터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안쪽에 넣어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같은 28도라도 온도가 낮춰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컨트롤러가 외부에 있다 그러면 춥다고 인식해서 계속해서 돌리겠죠 컨트롤러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시동 히터 본체가 있죠 그럼 여기 구멍 있죠 여기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 구멍으로 바람이 나와요 첫번째 주의사항은 이 무시동 히터가 있는 곳이 밀폐된 곳이면 안 돼요 저같은 경우에 여기도 좀 뚫려 있고 공기가 순환이 되는 곳에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번째 아래쪽에 배관입니다 위쪽에 흡입구가 있고 토출구가 있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흡기필터가 있구요 배기 배관이 있습니다 여기 소음기가 달려있고요 끝에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배관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클립 클립 보이시죠 여기를 잘 조아줘야 돼요 여기가 혹시라도 풀려 있거나 하면 일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잘 조아주고 가능하면 실리콘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 배관의 방향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차박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킹 텐트를 사용한다 도킹 텐트는 차량 뒤에 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배관이 뒤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배관이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도킹 텐트 안쪽으로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닝 어닝 룸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어닝을 설치한다 하면 이쪽은 피해 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설치하거나 뒤쪽으로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배관 위치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 배관은 항상 아래쪽을 향하게 해줘야 된다고 해요 이 배관이 겨울철에는 안에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고 해요 올라가 있으면 그 물이 나가지 못해서 겨울철에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번째 아무리 요즘 차가 다 막혀 있다고 해도 차 이런 내부에는 뚫려 있는 곳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 있으면 그 일산화탄소가 틈 사이사이로 해서 차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음기는 아래쪽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관이랑 흡기 필터랑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만약에 나란히 그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그대로 거기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배기가스가 다시 히터 안으로 들어가서 연료가 불전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필터는 항상 떨어뜨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연료 호스예요 연료 호스 이 연료 호스는 여기랑 절대 닿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배관은 온도가 200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가 데이면 녹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음 처리를 해놨는데요 이 안에 연료 필터가 있습니다 연료 필터의 각도는 항상 이렇게 45도를 맞춰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연료 탱크가 있고 여기 무시동 히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연료가 나와서 무시동 히터로 들어가는데 기름이 원래 나와야 하는 용량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더 많은 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오버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료 필터는 45도 각도이되 기름통 있는 방향 쪽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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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